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불안감은 우리 삶하고 이러면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불안감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살아간다는 것이 이제 변화와 함께 가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변화는 과거의 연속이 아니고 항상 불확실함과 여러분들 함께하기 때문에 삶 자체는 변화와 함께 감과 동시에 삶 자체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삶 속에서 항상 이렇게 불안감하고 더불어서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생각들이 많지 않겠냐 보고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그런 평강이란 표현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랑 희랑 하평 온유 믿음 절제 부드러움 선하심 이런 이야기들과 함께 평강이란 표현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기도하노라 그런 표현이 많은데 평강이란 표현이 마음의 평화 이런 부분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천하태평이면 여러분들 불안감을 가질 필요도 없겠지만 그냥 보통 양식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불안감을 어떻게 하면 좀 건설적으로 바꿀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질 텐데 그걸 이제 용어로 굳이 표현하면 불안감을 가지되 그것을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용도로 그렇게 활로를 찾는 것을 두고 우리가 건설적 불안감이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삶의 기술 가운데 하나인 거죠. 또 건설적 불안감이 있어야 삶의 역동성도 있고 또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노력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건설적 불안감 지극히 아주 그야말로 표현 자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건설적이라는 그런 꾸민말이 있는 것처럼 대단히 중요한 성공적인 삶에서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삶의 역동성을 더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삶을 좀 재미있게 살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 바로 건설적 불안감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불안감이 항상 함께 하는데 마음의 평화가 또 불안감을 잠재우는 데 필요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평화라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어떤 사람은 스포츠를 통해서 이제 마음의 평화를 얻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본인이 하는 일을 통해가 또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할 건데 제가 이제 과거에 한 50대 초반에 서양고전을 이렇게 공부해서 책을 펴낼 때 이렇게 경험한 바에 따르면 절대적으로 옳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 개인적 체험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평화는 굉장히 이렇게 좀 얕은 평화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깊이로 따지게 되면 좀 이렇게 얇은 그런 평화인 거죠 그리고 그 평화는 자주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좋은 책을 읽거나 또 좋은 경험을 하더라도 잠시 이렇게 평화를 얻을 수 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그 평화가 그냥 눈녹듯이 사라져버린 거죠 사람의 깊은 평화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면 제가 갖고 있는 개인적 그런 시각은 깊은 평화는 절대자와의 어떤 올바른 관계가 설정될 때 사람이 깊은 평화를 그렇게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인간의 이름들을 고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취미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작은 그런 평강은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깊은 그런 평강 그런 부분들은 절대자와의 어떤 올바른 관계가 정립될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우리가 수확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은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 부모들도 잘 가르치지 않고 그다음에 배울 때가 참 없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세상사가 참 요동치고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더라도 잔잔한 평화 깊은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절대자와의 어떤 관계 설정이 올바르게 정립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는 인간적인 노력이 제공할 수 있는 작은 평화 얇은 평화보다도 더욱더 근본적이고 근원적이고 깊은 평화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건설적 불안감을 잘 이렇게 슬기롭게 이렇게 사용하면서 동시에 깊은 평화 평강을 누릴 수 있으면 그러면 아주 멋진 인생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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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